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정부 여당, 아까 지금 원인영 장관,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하반기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갈 수밖에 없는, 하향 안정을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좀 리스크한 측면, 위험 요소가 보시는 지금 좀 불안하다,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PF 문제, 그러니까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게 주택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 인기가 오면 집값이 더 진정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PF 지금 일단 막아놨지만 1년짜리를 막았잖아요. 작년 10월에 기억하시지만 추경호 장관이 50조 투입하면서 맞습니다. ABCP라고 그러죠. 자산이동화증권을 빌린 돈을 대신 일단 돈을 못 구하니까 일단 정부가 미뤄졌는데 그게 만기가 1년이에요. 그럼 정부는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또. 나름 또 투자자한테 회수한 거거든요. 재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1년 뒤 정도가 됐을 때 회수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니면 구조조정을 들어가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고분양가 유지하는데 그 돈을 계속 빌려줄까요?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 물량을 따지면 PFX만 지금 120조에다 총 150조 돼요. 신용보강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또 신용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 하면 150조 돼요. 그런데 지금 50조 넣었단 말이에요. 3분의 2는 보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측으로 버텨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새마을금 일단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장 마무리. 그러면 그런 현장이 지방에 제일 취약한데 서울은 좀 낮죠. 수도권은. 수도권도 많거든요. 그 와중에 또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대출을 한다는 게 많아요. 같이 그 부분이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면 그때가 똑같은 거죠. 2011년도 상호저축은행 터져가지고 집값 그때부터 쭉 그냥 눌려가지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11년부터 14년까지 3, 4년 동안. 그 일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2008년 터져서 3년 뒤에 터진 거고 지금 우리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반기의 리스크인데 그게 터지면 물건은 계속 남아도는데 PF 현장의 고분양가로 인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분양가는 내려오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건 더 이상 땅값이 일단 내려가잖아요. 뻗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 지금 분양은 안 하지만 많이 내려갈 때 사가지고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좀 내려오겠지 지금보다. 지금보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가을에 그런 일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럴 때. 가을 전에 터진다는 얘기도 많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가을에 되게 큰 어떤 가을 전에 가을 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가을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당이 어떻게 또 그것이 어떻게 또 열심히 막으려고 이랬으시겠죠. 그러게니까요. 막으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또 미문양 매입이나 이런 걸 잘못 가면 그러니까요. 역풍이 부니까 다 구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정리가 되겠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예측 아닐까요. 다 구제하면 욕먹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일부 우량 현장만 추경호 장관의 혜택이 또 딱 맞는 거예요. 우량 현장에 대해서 구제하겠다. 부실 현장은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부실 현장은 정리해라. 파산해라. 이 얘기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런 분양가 내지는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하락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 역시 분양가가 높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의 과거에 고분양가에서 고수익, 고이익을 올렸던 그런 건설사들. 그렇죠. 부실 그런 사들은 증권사, 캐피탈. 증권사, 캐피탈 이런 쪽으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이나 이쪽에서는 좀 더 리스크나 위험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또 우리 심리에. 그렇죠. 하방 심리로 작용하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우리 1금융권들은 좀 문제가 없습니다. 1금융권은 그나마 좋고. 2금융권 중에 새마을금고 협자 들어가는 데들하고 캐피탈, 보험사 몇 개. 캐피탈, 보험사. 그쪽이 이제 터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저 우리 교수님이 그동안에 보시면 꾸준히 그런 말씀을 해오셨어요. 젊은 세대. 네. 젊은 층. 특히 자영업자. 무주택, 서민들. 이분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제대로 된 어떤 정부.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다.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면역하지만 많은 대책 보완청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좀 바꿔주고 보완해 주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어떨 수 있을까요? 정부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은 그만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경제 기반이라는 것이 선민층과 중산층이 존재해야 시장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 산업 걱정하고 대책 던지잖아요.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드리는데 지금 건설 산업이 우리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5.2%밖에 안 됩니다. 5.2% 우리가 지금 세뇌가 돼 있는데요. 예전에 20%일 때도 있었고 1996년 7년도만 해도 한 10%, 12% 차지했어요.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5.2%인가 그래요. 그러면 건설 산업 다 망해도 연쇄 반응만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펌핑하면서 하는 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있잖아요. 650만 되는데 그분들의 비중을 따져보면 GDP 대비 계산하면 한 17에서 20% 나와요. 20%까지 됩니까? 그럼 어디를 지금 케어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오마인 뉴스에서는 자꾸 국민들이 알게끔 해야 건설 산업 하시는 양반들이 그렇게 뭐 돈 벌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앓는 소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결정적으로 지금 0.73%인 세계 최하의 출산율이 사실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기성세대들은 갭 투자 전세 갭을 이용한 그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지금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그냥 꽁돈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주 안 좋은 방향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난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수요에서 올라가는 건 좋은 경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5포, 3포가 지금 뉴욕타임즈하고 영국 옥스포드에 기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빈 거에 대해서 이미 해외에서는 다 보고 있잖아요. 전세대조가 일본처럼 될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전세 제도 때문에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냥 건설 산업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깨야 되는데 우리 온라인 뉴스가 좀 앞장서서 깨주시고 전세대출 제도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전세대출로 인해가지고 집값이 자꾸 펌핑되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주택자를 전세자금을 왜 대출해 주죠? 맞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좀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집단지성을 자꾸 발휘해서 여론이 형성되면 정책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바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무주택자분들하고 젊은 분들 계속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책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지금 교수님이 아까부터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교수님이 책을 쓰셨어요. 따끈따끈한 책이 저도 오늘 받아왔습니다. 오늘 받아왔는데 더 크리시라고 이게 충돌 그런 거 아닙니까? 충돌 내지는 붕괴 이런 것들인데 지금 교수님께서 이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어제오늘 나오고 네 책 소개 이 책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저는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제목만 쭉 봤는데 자칫 좀 왜곡된 부동산 시장 또는 잘못 이 숫자나 해석을 하는데 좀 더 올바른 어떤 길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도 급락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최강의 부동산 수업 최강의 부동산 수업이랍니다. 책 나왔으니까요. 한번 관심이 되어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드리면 전문가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전문가들은 일반 분들 편하게 접근하시라고 요약된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 분들보다는 일반 국민 대중 대중분들 대중분들이 읽기 편하게 이게 참 부동산 책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 되게 어렵고 숫자를 또 읽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신 분도 계시는데 대중서를 교수님이 최근에 또 쓰셨다고 하니 이런 책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정말 저기 정말 좋은 말씀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자주 또 저희 오마이티비 또 나오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